어, 죄송한데 왜 제주도 쪽이죠? 어? 아니야! 어... 어, 맞아? 저희 참기름 방금 씻고 나왔는데 피부가 벗겨질 것 같은데? 아기 피부로 돌아갈 것 같은데, 한 번 더 씻으면 아... 나 지금 샤워 세 번 했어, 두 번, 두 번 했어 샤워해보세요, 사워 아니고 샤워, 샤워 아니 근데... 아니 저기... 제주도잖아! 야, 똑같은데 너무 뻔뻔한 거 아니야? 지금 거기... 제주도잖아! 갓김치! 아, 갓김치... 영어만 맞혔어, 내가! 갓김치! 여수 돌산 갓김치! 보시다시피 이곳은 아름다운 동백꽃과 갓김치가 유명한 전라남도 여수입니다! 저 야자수에 있는 게 동백꽃인가요? 동백나무가 참 아름답죠! 동백나무예요? 저 야자수였는데, 원래? 이야... 저는 동백나무가 저렇게 뺄쭉하게 생긴 지 처음 알았네요! 아니... 아니 이게 뭐야? 뭐야? 저 야자수... 또 씻어! 또! 샤워 두 번 했어요! 아니 샤워하는 프로그램이에요? 하루에 샤워를 몇 번을 하는 거야? 이건 아니다! 메이크업을 지웠다 물에 했다 몇 번이야? 속옷도 없어요! 아니 사람이 아니라... 진짜 속옷이 없어요! 지금 피부 건조증이 일어날 것 같아, 너무... 근데 막 또 씻어! 오일 발라놔서 좀... 나... 아... 여수다... 아... 여수다... 아... 여수 진짜 예뻐! 아... 안녕하세요! 여수 돌산에서 3대째 갓농사를 짓고 있는 김종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뭐? 나랑 비슷한데 있니? 돌산가시 유명한 이유는 돌산이 섬이다 보니까 해풍을 막고 가시 자라요! 그리고 토질도 알카리성이고 일조량이 아주 좋아요 여기가 이 지역이 돌산가시 김치는 숙성이 많이 될수록 더 맛있어요! 알싸한 맛도 강하고 톡 쏘는 맛도 강해요! 그래서 단백질과 비타민이 폭포에 인기가 많습니다! 아... 저거 그냥 밥에다가 그냥... 김다른 밥에다가 그냥... 제가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진짜 제일 좋아하는 김치가 어떤 거세요? 저요? 그냥... 솔직히! 거둘 빼기!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알싸한 갓김치 먹고 건강하세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니... 배... 배파요? 바닷물에 절여지고 있는 갓김치 보이시죠? 저기 있네요! 저기 갓김치! 원래 물에서 자라는 생물이야? 해수에... 지금 갓김치를 절이고 있는 거예요, 갓을! 아, 절여지고 있는 거야? 예... 아, 절여지고 있는 거군요! 화살 3개가 걸린 여수 미션은... 와, 센 거야! 김장원정대입니다! 제한시간 100초 동안 고무대야를 타고 여수 바닷속에 있는 갓김치를 건져내면 되는데요! 팀 합산으로 갓김치를 더 많이 건져낸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고무대야가 뒤집어지거나 빠지면 건졌던 갓김치는 다 무효처리됩니다! 새로 시작해야 돼요! 그러면 뭐 짚는 도구가 있어요? 고무대야 안에 막대기가 들어있어요! 그 막대기로만 건져낼 수 있습니다! 손으로는 건져낼 수 없어요! 막... 막대기가 뭔지 몰라요? 뭐야? 뭐야 이게? 막대기를 모르고 PD가 됐어? 뭐야? 이게 뭐야 이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지금... 쌍절근 아니에요? 릴레이 개조할 때 주는 것도... 이걸 어떻게 해? 길어지는 거 아니야? 이게... 길어지는 거 아니야? 길어지는 거 아니야? 아니요! 빠지라는 거죠? 아 큰 게임이야 큰 판이야 이거 자 일단 들어 세팅을 하시죠 일단 한 사람 잡아주고 신발 벗을게 잠시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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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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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됐어요? 앞으로? 됐어요 됐어요?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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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중간에 앉혀야 돼 중간에 지금 오른쪽 뒤로 기울었어 자 우린 준비됐습니다 잡고 있어서 그런거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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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있어서 그런거지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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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는거야 정말 이거 안돼요 어떻게 타요? 이거 좀 부러줄래? 아저씨 좋아 야 서민아 아 여수가 이렇게 무서운 도시였나 여수 밤바다 너무 무섭네 아 됐어? 어 오케이 됐어 오 탔어 쟤 오케 오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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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어, 알겠어,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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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님들아, 또 훈련했던 게 나온다, 그래.